여러분 샬롬 반갑습니다.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열언 것은 여러분과 함께 잘 못 부르는 연주지만 하모니카 연주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마이크를 열어보았습니다. 잘 못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.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연주할 곡은 실로암이라는 찬양인데요.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이지요? 잘 못 불러도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죠? 불러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멘